안녕하세요 루나에요 오늘은 타코를 만들거에요 일반 타코 시즈닝에 저만의 양념을 약간 더 첨가해서 만들거랍니다 그럼 재료 소개할게요 타코 고기 양념이에요 간소고기 1파운드 약 453g 정도이구요 타코 시즈닝 3테이블스푼 물 3컵 후추 1티스푼 마늘가루 1티스푼 양파가루 1티스푼 무명재료로는 양상추, 고수, 토마토, 양파, 쌀사, 치즈, 사워크림, 바카몰리를 준비했어요 또띠아는 하드셀 또띠아나 소프트셀 또띠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야채를 손질할게요 양상추는 가늘게 채쳐주시고 양파는 잘게 썰어주세요 토마토는 깍둑썰기로 잘라주시구요 토마토는 깍둑썰기로 잘라주시구요 토마토에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썰어놓으신 후에 밑에 페이퍼 타올을 깔아주시면 수분이 흡수됩니다 고수 이파리는 1개씩 떼어서 준비해주세요 고수 이파리는 1개씩 떼어서 준비해주세요 고수 그걱 고기 고기 고기를 볶을 거예요 고기를 볶을 거예요 충분히 예얼된 후라이팬에 고기를 넣어서 흐트려주세요 그리고 후추, 마늘가루, 양파가루를 넣고 살짝 볶아줍니다 어느정도 볶아줬으면 타코 시즈닝을 넣어주세요 고기를 볶을때 기름이 많이 나와요 기름을 따라내주세요 고기가 어느정도 볶아졌으면 물 3컵을 넣어주시고 조려주세요 제발은로 익으세요 고기가 다 볶아지면 토티아에 고기와 구명을 얹어서 완성시켜주세요